함 더가자 날먹하자 여기 불엘리트 날먹하는 상상 요행 외세 장법 모든 직업에 공격하는 3장 중 1장을 손으로 가져옵니다 외세 1등성은 하위모가 아닐까 충돌 강타 악의 정화 아니 얘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황조를 너무 높게 잡은거 아니야 맨날 뱀 튀어나와가지고 꽤 짜증나 호화로운 내게 불엘리트 날먹은 슬편데 장난감 뱅기 저지 사색 카드를 2장 소멸시킵니다 명상합니다 강화된 엄벌 엄벌 4장 상상 5장 6장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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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4장 5장 5장 정권수야 존엄 물음표 카드 주석은 집에 있습니다 소담 소담 맹공 들끓는 울화 현실 속이기나 소담도 괜찮을 것 같고 수량 카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면 울화를 좀 써볼까 지금 덱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화형 화형이다 카드는 역시 아이언클레드 카드죠 존엄이나 더 쓸까 존엄 이거 두 장 뽑으면 각 카드 아니야 공중재비랑 비교해보면 논 아이언클레드 설명 최대한 모르는 아이언클레드 트랙 업글 하기 전에는 비슷하다가 업글 하면은 제비가 더 좋네 뭘 넣어야 되지 브레고리 넣을까 텅스톤 떡상했습니다 저금 흔날 수 흠 개인기관은 와주 고기 덩어리 몸풀기 하나 넣을까 악의 정파 관두 관절 부셔 비행기에 베개 비행기 오케이 아 뭐야 부검 어디왔어 뭐야 브금 돌려줘요 다음 턴 진노합니다 진노하고 몸풀기 쐬고 27만큼 2번 줍니다 진노하고 악의 정화를 쓸 걸 그랬다 다음 턴 공격 안하니까 관절 부수고 승날소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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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코스트 왜 이렇게 많아 진정해 있네 결국 3코스트로 나왔네 2코스트 왜 이렇게 많아 축성, 대결, 충돌강타 아니 다 스네코 집었는데 그래도 충돌강타 정도면 괜찮은 카드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스네코를 좀 더 믿는 방향으로 멤버쉽 카드 아드의 정화 불과 맹공 숭배 영방 영방이란가 숭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휴 개노산 아우씨 개노산 여기서 노세더 맹공 여기서 만트라 바로 올리고 엄벌 받아놓고 패치내역은 느낌표 패치지면 정우리에 넣습니다 관절 부수고 패치내역 잇네 또 한편 잡겠어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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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지않아보이고 쟤가 자꾸 약화 걸어서 킬 가기 한다고 2번 턴에 울화쓰고 다음 턴에 아 그냥 때려서 잡는구만 아이고 하짐석 비행기다 미쳤다 운명 가르기 아이고 즐거운 추석 날 저는 당직실에 처박혀 당직이를 하고 있지만 당직이라니 아이고 타르크님 11개월 구독한 사람이로 고맙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라고 해도 당직이셔서 와닿지 않으시겠네요 어쩔 수 없죠 선생님 들끓는 울화 예측 다섯 사색이 좀 더 괜찮겠지 일반법 잡아서 카드 좀 더 봐야겠다 카드가 많이 모자라네 특히 승배 한장 더 나오면 대신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당직 서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죠 그래 빅 떨어져 소나무 소나무 숭배 맹궁 같고 소나무 운명 가르기 인내 아니 인내 그만주고 저거 그 음? 덱을 우째 짜야될까 고 코스트 카드 수만 나온 아스피 타격은 코스트만 높지 배 배 배 배 겨울배가 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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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다 관절 부수기 흑백 흑백 맹공 흑백 어디 맹공한지 맹공이 너무 좋은데 맹공이 너무 좋은데 흑백 흑백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니면 아니면 악의 정원화 써야되나 결국에 캐릭터가 드루가 많아야 돼 아 포션 먹고 피셜걸 근데 곡이 있어가지고 또 어렵다 어려워 숭배 외세도 갖다 버릴거야 구스트가 왜 다 이래 수비만용 구스트야 파워카드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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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공 숭배 하나 더 더 나았다 칼집 느낌표 카드 정보 카드 이름 치면 나옵니다 만트라를 모았습니다 여기서 숭배 쓰면 만트라긴 한데 스파 소프 아니 이게 타격상품 가 쟨잠 총 숭배 웜 웜 웜 맹공 회전 회전 있으면 삼코 뜬 거 쓰기 더 편하겠다 아 MP 많이 찬다 전투차니까 적응 아니 내 숭배 바로 만트라 가기였는데 어림도 없지 회전 존엄 이게 안나오네 엄벌 빼고 달아간 간절 부수고 다음 턴에 숭배 잡힐 거니까 얼마냐 숭배 쓰면 이제 드로 나오니까 그전에 핸드 썰고 천국의 계단 흠 쓰고 숭배 쓰고 두 장 드로우 무력 돌파 60 데미지 90 데미지 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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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을 숨 쉬어봐라 빛네 칼하라 결국에 숭배 돌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지금 덱에서는 그러면 이제 다른 애들은 제거를 좀 하고 아니 근데 자꾸 숭배 삼코로 나온다 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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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왜 안나오냐 제거하는거 관절 부수고 맹공 아니 저거 왜 안나와 있네 저거 개는 없네 상코스트 계속 나온다 사색으로 이거 다 태워야되는데 아니 코스트 해봤데 숭배 숭배로 드루구 좋았어 이겼으니까 배먹어야지 개인기 못쓸거고 현실 지배 정도 넓게 없는거 같은데 천국의 계단 저거 문제가 무력 돌파가 상코스트로 나와 미처에서 이쁘게 도착하시구요 돈으로 공기 이제 터떼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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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힌트 터질텐데 안다울래 코스튬을 아아아 잠깐만 흐흫 울화 아 숭배 또 나왔다 좋다 만트라 덱이다 배 먹어 배 어디로 가야 되지? 제거 좀 해야되지 않을까 상점 보면서 제거하자 이제 대갑 중만해도 될 것 같은데 숭배 배도 먹고 숭배도 먹고 회전 후기 맹봉 적응 적응이 좀 많이 나와야 되지 맹봉 만트라 맹궁 스네코 알 아니 코스트가 왜 그래 잠금 캐릭터 자체가 현둠이 잡기 너무 힘들잖아 숭제 맹공으로 방어도 채우고 남은거 정리하고 잠깐만 숭배 또 나왔는데 경각 숭배 숭배임 숭배임 수집좋다 스네코라서 정말 좋다 킹칫카 규준 나오면 가뿐서 되는데 킹칫카 규준 나오면 가뿐서 되는데 막상 많으라 해도 할게 없다 아 이거 소주 집어서야 했나 아 코스튬을 코스튬을이 엄청 급했는데 앞이 소주 나와가지고 에서 문의가 없어 하필 소주가 나와 거기서 숭백 분화로 들어오고 맹공으로 방어도 채우고 사색으로 오나보리 숭배 다 3코스트인데 딜카드가 괜찮은게 남아주면 잘 풀릴텐데 사색 사색으로 숭배 2코스트입니다 복제 포션 사색 사색으로 덱 빨리 정리하는게 제일 나아보이네 지금 쌍어맨 숭배 위주로 갑시다 강림은 빨리하는데 강림하고 나서 아무것도 아녜 아 내 숭배 맨정신을 넣었어야 했을거 스토리 수집이 또 나왔어 수집을 2개 쓰면 터만 늘어나겠지 보스가 달팽이다 뿔거리 다치랑 같이 파네 그걸 왜 같이 팔아요 세트 아이템 바래요 저거 다 먹으면 세트고 있을까 다치랑 같이 파네 적응 수집이 좀 필요하네 이거 이번 턴에 띄워도 D카드가 없잖아 아니 불가침이잖아 저 어디갔어? 승배 2장이나 있는데 안 나온다 아 나왔는데 코스트 없다 해냄새 다음편에 킬 건너고 있네 아닌가 나오라 나온다 연기까지 피 채울 것만이 나오네 불고리 불고리도 괜찮아 비기는데 불고리도 괜찮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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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